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난포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에코프로머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머티는 금요일을 맞아서 마이너스 3.7%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최근까지 에코프로머티가 정말로 강하게 올라와줬습니다. 상승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조정이 최대한 어떻게 된다? 최대한 약하게 올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머티는 본격적으로 2차전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다가 다시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위에 여기서 물려있던 매물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온 매물들이 또 한번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약하게 하락을 보여주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조금 정도의 하락이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 찍고 쭉 흘러내리는 흐름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더욱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과연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시고 죄송해요. 아직까지 이제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언제 우리가 매수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롬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정고점 라인에 계속해서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어? 여기에 한번 저항선이 있겠구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금 살짝 내려온다. 그러다가 다시금 매물 정리되고 올라온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에코프롬 어티 같은 경우는 이 저항선을 일부러 세력들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이때 구간이 어땠습니까? 이때 당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블럭들이 있었습니다. 블럭들. 몇천억대의 블럭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의 주식을 서로 서로 거래하는 어떤 큰 거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대는 여러분들 13만원에서 14만원 사이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여기서 거래를 해서 일부러 가격을 펌핑시켜서 거래를 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쭉 죽이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다시금 이때 상승 때 같이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또 이렇게 쭉 죽이는 차트를 그려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쥐도 새도 모르게 급격한 급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특별한 뉴스 없이 정말로 조용히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다시금 이때 구간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고점 찍었다가 다시 저점, 고점 찍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주춤하는 움직임이지만 이 패턴 자체가 어땠다? 이때는 여러분들 개인들을 물기위에 갑자기 올리게 되었고 지금 상승은 그야말로 찐 상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찐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지 지금 어디서 매도할까 걱정을 하실 라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특별한 뉴스는 뜨지 않고 있지만 이런 뉴스가 있죠. 에코프로머티 수출입은행 지원 대상 선정에 이제 되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되었냐. 수출입은행이 2차전지 원료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으로 총 1,500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 에코프로머티의 2차전지 양극재 원료 생산 시설 증설에 대한 수출입은행에 직접적인 지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원은 왜 생기게 되나요? 결국 지금 중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전 세계가 중국 전기차 내지 2차전지 시장을 견제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관세도 올리게 되죠. 여러 가지 수출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을 견제를 하면, 그러면 생산량은 어디서 충당을 하냐.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이 생산하던 전구채를 우리나라가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점점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수출입은행도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산 시설 증설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2차전지가 많이 안 팔렸다. 캐즘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렸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쭉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시설을 증설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생산 시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공급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차트는 어떻다?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럼 에코프로머티를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뭐 매도를 해야 되냐. 분할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에코프로머티의 매매 타점 신호에 대해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에코프로머티가 오르기 전에 이때 지점부터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관련된 영상으로 이미 안내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쭉 올라왔는데 이제는 어떻다? 고점 찍고 쭉 떨어질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뭔가 계속 떨어질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다시금 찍었다가 오를 것 같기도 하면서도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확실한 매매 타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머티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머티의 매매 타점 신호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따로 돈 드는 과정 없이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에코프로머티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더욱더 잘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매매 타점 신호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당사가 제공하는 모듈로 연결한다. 자 그러니까 키움증권 내에 증권 종목 데이터들을 제가 직접 받아서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직접 받아서 데이터들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키움증권 서비스예요.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뜨게 되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신호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자비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신 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뭐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매매 타점 신호 받아보실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머티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안내를 다 해드릴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고점 찍고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매물대 부분이 어때요? 상당히 깔끔하다. 깔끔한 매물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 관련된 다른 더 큰 계열사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위에 고점 부분에서 거래 대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상장을 시작을 해서 어떤 신뢰감이라고 할까요? 상장이 오래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들 이 구간까지 하락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고 이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깔끔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갈 때 급격하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수출입은행 직접 지원 산업 말씀을 해드렸고 에코프로 계열산의 최선호주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물대가 상당히 깔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1월에 EU에서 중국 관세부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수급이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자 전구체 생산량 에코프로 머티는 5만 톤에서 11만 톤으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해서 투자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투자 얘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공장에 얼마치를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에코프로 머티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상승은 당연하다. 당연하고 단기적인 이런 흐름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매매 타점 신호 무료 신청 해보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또 제가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